12.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4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4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4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죄물로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랫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이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여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여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7장.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화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화의 성막 앞에서 여화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 쓴 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화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화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화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화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화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절을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너희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19장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권제 물고 속권제 순량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서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제의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재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로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소권재로 들이되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소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소권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죄물로 하나는 번죄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우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권재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권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죄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우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우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수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발은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수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발은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로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로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우 앞으로 가서 제서장에게 줄 것이요. 제서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우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세누해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우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귤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우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괴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서 속죄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우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우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우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재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우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안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증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우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재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살을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재 수송아지와 속죄재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것이요. 불살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 쓴 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절을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님 여호와이니라.